자 이제 웨이포인트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웨이포인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갖고 자 여기 하고 하기 에코 테마파크. 원래 이제 불러오면은 미리 웨이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 초기화 하는 거로 하셨는데도 그래요? 자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지금 일단 찍어서 유아이가 도망치다 힘들어요. 자 녹화가 되고 자 여기서 에이포인트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미션 실행시작. 미션이 업로드되고요. 미션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미션 30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30미터 고도까지 올라갑니다. 30미터 고도로 올라가서 오늘 미세먼지가 좀 안좋아요. 얘가 이제 미션을 시작하는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동을 했죠. 여기서부터 쭉 갑니다. 쭉 해서 오 되게 빨리 나르네. 속도 25로 했는데 상당히 빨리 진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강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날고 있어요. 네. 쭉 이동을 해서 쭉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호수 따라서 강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다가 저 끝단에 끝단에 자 이렇게 쭉 가서 지금 현재 이제 끝에 끝단에 오게 되면 저기서 이제 기체 방향이 또 바뀌면서 카메라가 지금 마이너스 15도로 되어 있는데 틸트가 저기부터는 마이너스 30도로 이제 자동으로 틸트 값이 내려갈 겁니다. 여기 양쪽에 쌍봉이 있는 그 다리 여기서 틀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카메라가 마이너스 30도 이 쪽으로 해서 좀 더 다리를 자세하게 찍은 다음에 지금 자리 위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도로 쪽을 쳐다보고 도로 쪽을 쳐다보면서 기차가 이동을 합니다. 이제 도로를 찍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카메라는 아 이걸 여기서 수작업으로 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를 내려 볼까요? 예. 내릴 수가 있네요. 일단 카메라 각도를 네. 좀 내려서 네. 카메라 각도가 이제 찍히면서도 이게 수동으로 가능합니다. 카메라 각도가 쭉 이렇게 틸트 각도를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도로를 쭉 찍다가 자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도로를 이렇게 쭉 찍습니다. 저는 애플맵으로써 다 달라요. 이놈들이 아니 텐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도로 끝단에 또 이제 쭉 찍으면서 오다가 네. 끝단에 오면 오면 네. 그럼 뭐하러 갔지 나는 도로인지 에플맵으로써 네. 뭐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몇 박스 한번 볼게요. 아 나는 애플맵에서 이게 안 돼 음 지금 이제 도로 따라서 쭉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로를 쭉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찍고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카메라 틸트값을 조정을 하고 있어요. 네. 카메라 틸트값을 좀 조정을 하면서 아 그 정도쯤 다 버리죠. 나도 이거밖에 안 돼. 그다가 이제 끝단에 오면은 얘가 또 음 제가 네. 몇 박스 지금 그게 어디인거죠? 그 옆에 또 그 뒤에 또 이거 이거 뭐 똑같구나 이거 큰 차이 없네. 얘는 몇 박스 없는데 자 여기에 구글이랑은 안 만나고 안 만나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아 뭔가 좀 다 달라가지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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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時 알 어색 여기 자동으로 나이스 그래요 아 이 주인가 크 으 본書 단라고 있어요 네 봤어요 내가 뉼 잔 행 다 ındaki 쭉 비행을 하는데 그냥 저기 뭐야 예 저기 아무데나 싸시면 돼요 저희가 열 하는데 뒤에 가서 하면 안 보여요 뭘 한다는 걸까 지금 하러 가고 있어요 인계적으로 이런 추락 설정 촬영을 해야 되겠네 뭔 소리야 자기꺼 집어넣었다 이거지 웨이포인트를 잘하고 있어요 중간에 근데 촬영 끝 아이고 재밌는 거 해봤네 재밌는 거 해봤네 아 이게 지금 카메라 방향은 중간에 틀어도 이것도 안 되는구나 자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아 자 우리가 있는대로 자 여기지 여긴데 네 어 여기 그래 밑에 완전히 여기 밑에 녹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안녕 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안녕 고맙습니다 한 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